오늘 공연에 걱정되시는 부분은 없는지? 일단 조심히 잘 가기나 했으면 좋겠다 가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런 말을 무슨.. 공연에 걱정되는 부분은? 애들이 다 나한테 반할까봐 큰일났네 오늘 공연에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자기관리도 못하는 프로다 팀원한테 올맞어요 나부랭이 유튜브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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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기에다가 그의 플레이리스트 반했다 첫 번째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빈지노 그리고 피제이 블러리 아우 씨 이빨 아파 역시 수요의 저녁은 붐빈다 좋았다 오늘도 수요의 저녁은 붐빈다 혹시 나부랭이 유튜브 나 보러 출까 오른미터 자회장입니다 저희가 무려 지금 가야할 길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수요역이고요 2시간 26분이 걸린다고 우려 서울나 벗어나면 뭐 나부랭이 유튜브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기흥휴게소 왜 기흥휴게소에 계신거죠? 기흥휴게소에는 놀라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건 다음 시간이야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놨고요 어디가세요? 나부랭이 유튜브 나부랭이 유튜브 나부랭이 유튜브 지금 현재 어떤 심경이시죠? 네? 어떤 심경이시죠? 여기가 어디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여기는 지금 시골입니다 오늘부터 급식왕이 되기로 했어요 하하 비켜 보려 비켜 우리 보미가 나주라고 보미 보미 사보미 나부랭이 유튜브 뒤에 닌자는 누구죠? 닌자님 아무도 모르게 닌자가 오빠 같은데 호임무사네 그 뭐지? 유명한 호임무사 이름 뭐더라? 카카시 아니 그러지 말고 국산국산 있잖아요 드라마나 보네 무율 무사 무율 무무 관율 관율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말이 없어야되 인신중이라고 얘기해 닌자 참는자다 와아 무엇을 참는거죠? 말을참는 겁니다 말을참는자 닌님 역시 이따가 랩하셔야 되지 않나요? 닌자님? 아하하하하하 이거 하나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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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른거 없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부랭이 유튜브 오늘 친구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죠? 오늘은 친구들을 위해 저의 데스라잇을 준비했습니다 데스라잇 지난번 강북구 그때도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 음 근데 그 때는 기영이가 아닌데 그치 아이돌은 기영이였고 나는 광대였죠 광대 하하하하 나부랭이의 아이돌 김기영씨 취재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말해보게 내가 광대가 될상이니까 나부랭이 유튜브 헷갈빛이의 민린 니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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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네 넌 헤이 서울 너를 못도게 새우 옹은 스태션을 열쳐 우리가 불허고 우리가 뭐 다이빙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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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뽀수기편 오늘도 세종시는 빡살났습니다 오늘도 세종시는 빡살났습니다 다이빙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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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가라 가라 빨리 od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